여러가지 장르를 저도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영화 장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보는 재난영화였고 재난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스릴감, 긴장감들이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 단숨에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또 그만큼 컸던 건 하정훈 배우와 함께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버디무비 형식의 그런 훈훈함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말씀도 끊은 아니고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하정훈씨는 기획단계